자 오늘은 39, 32회차 8월 1일 새로운 한달이 시작됩니다. 10편 50편 후반부이죠. 만일 내가 배가 고파도 나는 내게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수수들의 고기를 먹으며 순잼수들의 피를 마시겠느냐 예물을 찬송으로 드리며 또 내 서원들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다 같고 찬송, 토다, 그리고 갚는다, 샬렘, 또 곤란한 날에 내게 부르지져라, 곤란하다, 어렵다, 자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 또 너는 나를 종기하게 할 것이다, 카베드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샤, 무엇으로 내가 내 규정, 호크, 호크는 규정 이런거죠 을 선포하며 또 내 언약을 내 입으로 선언하겠느냐, 니싸, 그리고 너는 내 훈련을 싫어하며 또 하나님의 징계 이런거죠, 무사를 또 내 말들을 내 뒤로 던져버렸다, 내가 도둑을 보았을 때에 너는 그와 함께 친구가 되었으며, 라샤, 기쁨을 가지고 친구가 되다, 라샤, 기쁘하였다 이런 뜻도 있죠 너는 가늠하는 자들과 내 몫을 함께하였다, 너는 내 입을 악으로 내어주며 또 내 혀로 사기를 더하고, 여기 보면 사기, 미르마, 그리고 더하다, 참하드, 참하드 관련되다 뭐 이렇게 또는 뭐 이런 뜻이죠 내 형제를 대항하여 앉으며 말하니 너는 내 어머니의 아들에게 비난하는 말, 도피를 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나는 조용히 있으며 또 내가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니 내가 너를 책망하며 내가 내 눈앞에서 증거를 늘어놓을 것이라 조용히 있다, 또는 귀를 먹다, 하래시, 생각하다, 담아, 뭐뭐와 같다, 내가 너를 책망하며 늘어놓다, 아라크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이제 이것을 알아라, 빈, 이해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어리니 타라프 타라프는 짐승을 찢다 이런 뜻도 있죠 구출할 자가 없으리라, 찬송, 도다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는 나를 존경하게 할 것이며 또 그는 귀를 세워리니 심, 두 두다 세우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보여줄 것이라 이렇게 이제 활란 날의 나라 부러지져라 이런 내용들 결론적으로 10편, 50편의 내용은 여러가지 이제 이런 후반부에서는 사악한 자에게 주는 경고 그리고 사악한 자들의 어떤 최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죠 그리고 앞부분의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보면 여러가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앞에 지적한 대로 10편, 50편의 주제는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나 감사의 지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려운 심판과 후반부의 악한 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대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죠 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임, 에르 아브, 라 아브가 이제 굶주리다 이런 뜻이 있죠 라 아브, 그래서 에르, 음절은 이렇게 끊어지죠 에르 아브, 내가 굶주려도 로 오마르, 말하지 않는다, 라크 내게 기인은 리, 나의 것이다, 태별, 태별은 세상이죠 세상과 그리고 우, 여기 전묘하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가득 찬 것들, 멜로아, 멜로아 거기에 가득 찬 것들 그러니까 세상과 그 속한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음 이렇게 우, 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여기에 음절이 또 합해지죠 그래서 여기 음 이렇게 했죠 우, 우멀, 로아, 흐 여기 우, 우멀, 어, 우, 멜로아, 흐 임, 에르 아브, 로, 오마르, 라크, 기, 리, 태별, 우, 멜로아, 흐 내가 배가 고파도 내게 말하지 않을 것이고 또 세상이, 세상과 그이 충만한 것이 나의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하, 하는 이제 음원사죠 여기에 이제 그 후음 같은 거니까 원래는 이제 반모음 들어가야 되는데 후음이라서 이게 그냥 파타가 됐죠 오칼, 먹는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음원이죠 먹는다는 것이냐 뱃살은 이제 살이죠 살, 살을 먹는다는 것이냐 그리고 아비르 아비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비르 내가 먹는다는 것이냐 아비르는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보통 아바르, 아비르 강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황소로 이제 보죠 파르처럼 황소들의 살을 내가 먹을 것이냐 그리고 또 다음 피죠 에투딘은 나왔죠 순념소 그죠 어저께도 나온 것 같은데 순념소들의 피를 내가 샤탄은 마시다 이 말이죠 미스테가 이제 마시는 게 잔치죠 내가 마시겠느냐 1인증 위에 알려요 에스테 에스테 하오칼 베사르 아비림 베담 아투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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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점이죠 이거 아투딘 에스테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하오칼 베사르 아비림 베담 아투딘 에스테 13절 14절 제바흐 제물이죠 레 엘로힘 렐로힘 하나님께 제물 제물인데 어떤 제물입니까 토다죠 감사의 제물 자 근데 이제 토다 엘로힘 토다가 감사의 제물도 되고 영어성경에도 보면 제바흐 제물을 하나님께 또한 찬송으로 드리고 praise to God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다 되니까요 토다는 감사 감사의 찬송 뭐 이런 거 다 되니까요 그리고 베 샬렘 감눈다 레 엘리온 지극히 높은 높은 자에게 그 다음에 네데르는 이제 보통 자원제죠 네데르 네데레하 내 자원제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이죠 에게 갚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합해서 예물을 뭐 그 찬송으로 드리면 해도 되고 또는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성원을 가장 높으신 여기 보면 엘로힘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고 엘로힘 그래서 제바흐 렐로힘 토다 베 샬렘 레 엘리온 네다 레하 그래서 예물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 서원들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다 갚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크 보통 케라 케라 부르다 이 말이죠 나를 그리고 우크 합해지죠 우크 그리고 불러라 나를 언제 베염 자라 베염 자라는 곤란한 날 어려운 날 고난의 날 다 되죠 그래서 고난의 날 어려울 때 환란의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라 그 다음에 할라체 할라체 할라체는 할라처도 구출하다 거의 나차라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할라츠 그래서 이걸 아할레 세하 이렇게 되죠 여기 세할 때는 무성이 되니까 음이 끊어져야 되니까 아할레츠 하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아할레츠 하 그래서 내가 너를 구출하겠다 그리고 우 그 다음에 카바드 카바드는 영광스럽게 하다 그러면 2인칭 내가 영광스럽게 종교하게 하겠다 나를 그래서 환란의 날에 참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환란한 날에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너를 구출 또는 구원할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죠 굉장히 종교하게 할 것이다 우크 우크라 우크라 애니 메염사라 아할레 아할레츠 하 우 대 가베드 니 그러면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죠 우케 우크 우케 우크 라 애니 메염사라 아할레츠 하 우 대 가베드 대 가베드 할 때 이것도 여기 중복점 이죠 가베드 데니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주위에서 볼 것은 명령령 그리고 내가 1인칭 그리고 네가 2인칭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미알뇨의 시작을 자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는 그 어떤 보장이 있지만 이제는 우울 나 누구에게 라시아 사악한 자에게 아마를 말씀하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마 무엇을 내하 너에게 그 다음에 레 사페르 사페르 같은 거는 보통 말하다 선포하다 다 되죠 세알이다 카운터 세다 그리고 후 그 다음에 여기서 후카이 규례 내 규례를 내게 말하는 무엇을 말하겠느냐 이 말이죠 내 규례를 그리고 왜 디사 중복점이죠 그리고 디사 너는 들 것인가 베리티 내 언약을 알레피하 내 입에서 내 언약을 들 것이냐 결국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언약으로 내 입을 선언하겠느냐 들겠느냐 보통 들겠느냐 선언하다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뜻도 되고요 자 베리 라 라 샤 암마르 엘로힘 말레 하 말레 하 할 때 여기 이제 말레 하 그리고 레 사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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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중복점이죠 사가 앞에 모음이니까 사펠 그리고 후카이 할 때도 이것도 중복점이죠 후 앞에 모음 후카이 베티 샤 티 샤 할 때 이것도 중복점이죠 이거는 경강점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베아타 이제 샤네타 너는 미워한다 그죠 그리고 무사르 무사르 보통 훈계 교훈 다 되죠 훈계 그리고 미워하였고 타 셀라크 너는 던져버렸다 데바라이 내 말을 그리고 아하레카 내 뒤에 있는 내 뒤로 또는 하나의 말씀을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싫어하고 말씀을 던져버렸고 이런 자들이 바로 사악한자죠 베아타 샤네타 무사르 바 타슬레크 데바라이 아하레카 던져버렸다 임 만일 그리고 라이타 네가 보면 그 다음에 가나버죠 도둑놈이죠 도둑놈 도둑놈을 네가 본다면 그리고 티레츠 티레츠 너는 라사 기포한다 암모 그리고 내 그의 백성을 기포한다 그래서 저는 네가 도둑을 보았을 때 그의 백성 또는 임모 그죠 암이 아니고 암이 아니고 임이죠 참 그와 함께 기포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드힘 그와 함께 기포한다면 저도 내가 도둑을 보았을 때 또한 그의 친구가 되었다 이랬는데 그와 함께 기뻐하다 약간 좀 바꾸는 게 낫겠네요 임모로 봐야 되겠죠 그와 함께 기뻐하고 내가 그리고 왜인 만일에 그리고 여기 나아프죠 나아프 나아프는 가늠하다 이런 말이죠 쉽개명 보면 로티그노브 로티나프 있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질개명 그래서 메나아피미 여기는 이제 가늠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헬케드죠 엄절이 요리 꺼내지죠 헬케드 원래 헬렉은 너의 분복이라면 헬렉은 원래 포션이란 뜻이에요 너의 분복을 가늠한 자들과 함께 그렇게 나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가 도둑놈을 보고도 나쁜 짓 하는 것을 보고도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면 그리고 또한 가늠하는 자들과 함께 내 분복을 나눴다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뜻인데 저도 여러분들이 인생 오래 살아보셨죠 살아보면 우리가 공동체가 나빠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 속에서 같이 계속 그렇게 동조하고 있다는 건 다 나쁜 도둑놈들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면 공공의 어떤 돈을 사사롭게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유용하고 이런 사람들 공동체에 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놈들이 가나버 도둑놈이다 그리고 그리고 그와 함께 기뻐한다면 그런 걸 보고 그냥 두고 보고 그냥 뭐 아닌 거 맞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완전히 가늠하는 자 가늠하는 자 세상과 가늠하고 또 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자들을 다 두고 본다면 너도 나쁜 놈이 된다는 거죠 임 라이타 가나버 바티렛스 임모 이거는 중복점이죠 임모 배임 마나 아핌 가늠하는 자와 헬케 헬케하 원래는 헬렉이라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엄절이 헬케 헬케 하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19절 피 입술이죠 내 입술 내 입술이 내 입이 그리고 샬락 다 내가 보낸다 내 입술을 보내게 한다 내 입술을 준다 이 말이죠 어디로 라안 악이죠 악으로 내어주고 그리고 혀죠 라쇼는 혀죠 레쇼 하 내 혀를 이 쇼는 이제 엄절이 요리 끊어지니까 레쇼 내 혀를 그리고 타 세미드 내가 한다면 뭐 한다면 내 혀를 이런 말은 속염수거든요 속염 디씨트 이런 거거든요 속염수 사기 뭐 이런 뜻이고 사기로 세미드 참하드 그 사기와 함께 참하드 참하드 자체는 연합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바인드 연합하다 여기 보면 내 혀를 속염수와 함께 어디갔죠 통 프레임 프레임으로 하고 내어준다면 또 연결된다면 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기를 더 한다면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피하 샬락타 베라 아 울러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엄절히 울러 시온하 내 혀를 탓세미드 미르마 속염수에 내어준다 명걸하다 그리고 너는 태쉐브 야사번데 태 내가 앉는다 어디에 베 아히하 내 형제 여기 보면 아히하 내 형제의 그 다음에 태 답베르 내 형제에게 그래서 내 형제에게 대하여 여기 베가 이제 형제에 앉는다 이 말이 이제 대항하여 앉는다 You sit 그리고 태 답베르 내가 말한다 대항하여 서서 말한다면 베 벤 임 그 다음에 메하 이거는 중복점이죠 임 메하 그죠 그래서 임 메하 내 어머니죠 내 어머니의 아들로 그리고 티텐 너는 준다 도피 도피 도피는 제가 비난하는 말 도피 도피는 원래 다피 이래야 되는데 비난하는 블레임 그래서 비난하는 것을 준다 내 어머니의 아들에게 그래서 내 형제를 대항해 서로 형제끼리 싸우고 말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머니의 아들을 비난하는 말을 한다 결국은 형제끼리 서로 물고 떳는다 이 말이죠 대세베 베 아히하 테다페르 베 벤 임 메하 티텐 도피 도피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은 아시타 내가 행한 것이다 2인칭 완료죠 엘레 이건 인칭되면서 이것들 그리고 하라시는 기가 먹다 이 말이죠 해 하라 스티 나는 잠잠 이 말이죠 기먹다 잠잠하다 하라시가 주로 나는 잠잠하였다 그 다음에 디미타 나는 잠잠하였고 그리고 나는 조용히 있고 그 다음에 너는 너는 생각한다 머머같이 디미타 그 다음에 헤요트 에흐예 에흐예는 I shall be 이 말이죠 나는 일 것이다 헤요트 있을 것이다 그죠 나는 나는 있을 것이다 뭐하게 감옥하 내처럼 너처럼 나는 내가 너처럼 또한 그렇게 되는 되는 줄로 내가 너처럼 되는 줄로 내가 생각한다 내가 너로 너와 같은 줄 그래서 있는 줄 같은 줄 에흐예는 이제 헤요트 내가 있는 줄 그렇게 너는 생각한다 감옥하 내와 같은 줄로 생각한다 여기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 키 하 약한은 책망하다 나는 책망한다 너를 그리고 아 1인칭 나는 아르카 아라카가 너로 놓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는 너로 놓는다 내 누구에게 에네하 내 눈에 내 눈에 딱 너로 놓을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잘못한 것을 내가 다 보이겠다 이 말이죠 엘레하시타 내가 행하였다 베 헤라스 디 그리고 잠잠하고 딥 딥밑 하죠 종복점이죠 너는 생각한다 같은 줄로 헤요트 에흐예 내가 카모하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고 하는데 오키 아하하 내가 책망하고 그리고 베 에 에레하 여기 에레하 여기 음이 길어지죠 에도 에에에르 여기까지 하 에에에르 하 내가 늘어놓겠다 내 눈앞에서 레에에 내하 내 눈앞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하나씩 하면 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히브리어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히브리어를 외국어로 공부 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존하고 뭐 이스라엘의 어떤 언어가 아니에요 최근에 뭐 성경 가지고 자기들이 이걸 자기 나라 언어로 삼아서 그렇지 사실 이게 뭐 뭐 사어라고 했잖아요 다 죽은 언어 근데 이걸 60% 정도 반영하고 자기들이 한 30 40% 거의 뭐 여러 문언을 해가지고 언어를 다시 복구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놀라운 성경은 진짜 놀라운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게 하나 말씀인데 자 비누 비누는 빈 이해하다 너희는 이해하라 나 제발 좀 뭐 이 말이죠 우리나라를 치면 좀 너희는 이해하라 좋트 이것을 지시되면서 다음에 샤카크는 잊어버리다 이 말이죠 엘로아카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샤카크 잊어버린 자는 이것을 좀 좀 이해해라 그리고 펜 뭐뭐하지 않도록 타라프는 이제 찢다 이 말이죠 내가 찢어버릴 것이다 에트로프 내가 찢어버릴 것이다 화면이 잠시 갔네요 그리고 베엔 그리고 마칠 마칠은 나찰이죠 나찰은 구출하다고 마칠은 이제 구출할 자가 없다 내가 찢어버릴 것이니 니 그래서 내게 구출할 자가 없다 이런 말이죠 좀 알아라 비누나 좋트 이것 좀 알아라 쇼크해 쇼크해 엘로아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여 펜 에트로프 내가 찢어버릴 것이니 너를 베엔 마칠 구출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쇼베아카 제물이죠 토다 토다 이때는 찬송으로 예물을 드린다 찬송의 예물 이건 두 개 다 된다 있죠 찬송의 예물 해도 되고 감사의 제물 해도 되고 두 가지 영어에도 두 개 다 돼 있죠 토다 감사 찬송의 제물을 그리고 카바드는 영어롭게 그가 영어롭게 하죠 삼인칭 영어롭게 하다 카바드 나를 영어롭게 하는 자는 샴 거기서 데렉이죠 데렉 그리고 나를 찬송의 예물 찬송의 예물 찬송의 예물을 드리는 자는 나를 존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테렉 샴 샴 샴은 거기서 또는 심 심이죠 이게 심 분사형으로 길을 둔다 또는 뭐 길을 저는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찬송의 예물을 나를 존경하고 길을 세운다 길을 둔다 길을 세운다 그리고 라아는 보이다 아르의 내가 그것을 보인다 3인칭 전미어죠 눈은 1인칭 복수 아니에요 그냥 노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것을 보인다 뭐를 메 예샤 엘로임 하나님의 구원 으로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다 결국은 하나님께 늘 감사 또는 찬송의 제물을 드리고 또는 찬양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면 나를 길을 또 바르게 한다면 정말 내가 여우와의 구원으로 내가 보여주겠다 이 결론이 정말 멋있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이 15절과 23절이 제가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15절은 우크라에니 나를 부르는 날 베염자라 곤란한 날 활란의 날을 부르면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구출한다 구원한다 그리고 네가 나를 영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 또는 찬송의 제물을 나를 종교하게 하는 잔을 길을 두게 하고 그 다음에 에르 에누 그에게 내가 예슈와 엘로힘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자 오늘 1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들어보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 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מזמור נון מזמור לאסף אל 1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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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음역을 적을 때는 카퍼를 좀 강하게 적어요. 왜냐하면 해트하고 이런게 구분이 안 돼서 한글로 해하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이제 여기 23절 같은 경우는 이런식으로 읽을 때 이 카바름 계속해서 카바름이 여러분 들어보시면 카모카, 카모카, 그러니까 카모카 완전 K바름 아니고 카모카 이런 해트, 카모카 없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었죠. 여전히 이제 중복점 거의 뭐 오늘 리딩 좋았죠. 테다베르 이렇게 읽잖아요. 중복점을 그냥 그렇게 부드럽게 읽었고 늘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발음이니까 테다베르 문법적으로 테다베르였죠. 이것도 20절 보면 테다베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테다베르 이렇게 읽어요. 읽을 때는. 그 외의 발음들은 이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리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스피커 바뀌었죠.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 이게 시편을 쓰다가 또 하나님 직접 하시는 말씀. 좀 하나님이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1인칭으로 말씀하시니까 아르 에인 루.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베 베 예샤 엘로힘 하나님 구원을 1인칭으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어쨌든 저는 이 시편 50편은 결국 하나님은 모든 비전물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본문을 본다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온 땅과 해 뜨는 데부터 1절부터 보시면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땅을 불렀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부르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동치하시는 분이다. 여기 또 나오죠. 기 엘로힘 쇼페뜨 후 그분은 통치자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걸 통치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재물만 드린다고 해가지고 수소나 순념소 재물만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받는 건 아니다는 거죠.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태별 세상과 거기에 가득 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에게 속겠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게라 애니 배염자라 환란을 당할 때 어려운 날에 하나님께 부르시지어야 되죠. 니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라 할라츠 구출해 주시죠. 또는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하고. 특별히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결국은 여기 조베아흐 토다. 감사 또는 찬성의 제물을 드리면 예 카베다니. 카베다니 이렇게 되죠. 예 카베. 여기는 중복점이나. 예 카베다니.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네. 웨삼델의 길을 세워주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아르 엔노. 그에게 예슈와 엘로힘. 하나님의 구원으로 내가 보여줄 것이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고륵한 삶을 살아라.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0편 50편도 정말 멋있는 10편입니다. 특별히 15절과 23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활란 날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또 그런 걸 통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찬송과 감사의 예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만유의 통치자 하나님의 그런 삶을 누리시는 새로운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